지난 주말에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일타 스캔들을 못 이기더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타 스캔들이 1위, 나는 신이다가 2위 이렇게 올라왔던데 바로 JMS부터 오대양, 아가동산 등등 사이비 종교들의 내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됐고요. 특히 JMS를 다룬 부분에서 교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을 해서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이 어느 정도냐. 이완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JMS 교주 정명석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 얘기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아마 MBC가 제작을 하고 OTT 넷플릭스에서 배포하죠. 배포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넌픽션 부분,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OTT가 많이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종교를 사칭한 종교범죄자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도 많이 걸리고. CBS가 그래서 많이 그때 힘들었죠. 많이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태의 종교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같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다중살인, 다중연쇄, 강간, 성범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4명의 가해자와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걸 통해서 이런 종교를 이용한 집단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넌픽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JMS, 즉 기독교 보금선교회가 정신범죄인가봐요. 이 정명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는데 핵심은 정명석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 반 JMS 운동을 했던 김도영 교수가 네. 단국대 수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 거기 가봤다. 카이스트 제작 시절에 아마 그분과 제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80년대 학원 자율화 이후에 도시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떤 그런 빈 공간, 정신적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굉장히 심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마는 사실 저도 대학교 들어왔을 때 그런 종교단체 네. 많죠. 많이 모여라. 우리가 너네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해주겠다. 기억나시죠. 거기 특정한 어떤 대문자를 사용한 데도 있고 아 그런 게 바로 이런 지형을 읽고 네. 성경을 읽고 그게 이제 그쪽의 대학생 지부 형태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젊은 여성들을 포섭을 해갖고 그 젊은 여성들을 포스터로 해서 다시 남성 신도들을 모으고 와갖고 하는 방식 특히 JMS가 그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젊고 좀 외모적으로 이제 이런 여성들을 주로 많이 모았고 그들을 성적 착취를 한 것이 JMS.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김 교수는 대학 시절 처음에 JMS 교회를 따라갔는데 실체를 파악해 보니 너무 끔찍하더라. 너무 끔찍하죠. 황당했다. 본인은 그래서 엑서더스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반 JMS 운동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 받고 있는 JMS 변호인들도 사실은 정명색의 변호인들도 JMS 신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대전지법에서 받고 있는 그 변호인들 수준이 가공할 수준입니다. 그래요? 로펌이 2개 정도. 부장판사급으로 해서 14명 이상이 돼갖고 이 정도의 변호인들을 모을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느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는 거죠. 우려를 해주겠죠. 그런데 정명석 변호사, 정명석의 변호인은 모두 14명인데 그중에서 대한민국 최대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부인 광장. 그렇죠. 광장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변호인들이 왜 피해자들을 정명석한테 미리 데리고 가서 거짓 진술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김대윤 교수가 그런 걸 폭로를 많이 하셨죠. 사실은 왜냐하면 JMS에 비슷한 형태의 처음 시작점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나온 얘기지만 신촌 독수리 오용자라고 해서 80년대 초반에 이걸 정명석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죠. 왜요? 왜냐하면 금산에서 올라온 사실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말투도 좀 어느란 사람을 일종의 메시야로 만든 데 있어서는 신촌 주변의 학교에 다니던 아니면 그 이후에 상당히 엘리트 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 일종의 메시야로 만든 거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고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라고 김대윤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검찰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다양한 교도관도 있어서 갖고 더 충격적인 건 아시다시피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전화도 쓰고 외부랑 교통을 해갖고 실제로 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까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막 나옵니다. 검사, 교수, 국정원 직원 등이 JMS 정명석을 돕는다.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성범죄로 10년 양을 살고 감옥에서 2018년도에 나왔는데 또 그런 짓을 똑같이 했고 JMS 정명석은 1978년도 금산에서 서울로 산경에서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는데 초창기 대부분의 신자가 바로 엘리트 대학생이었다. 그런데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일푼의 사람이었다. 왜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아마 1970년도, 60년도, 70년도에 미국의 보금운동과 비슷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67년도에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젊은 학생들이 많았고 그들을 조직하면서 소위 대체전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세를 떨쳤던 시기가 되고 그때 사이비라든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심각한 종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타난 부분이 그겁니다. 그게 미국의 한 플러스 3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도, 90년도에 변호사님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화근들이 푸는 거죠. 특히 젊은 학생들을 세뇌시켜서 막강한 교세 확장과 돈과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이비 종교들의 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저런 사이비 종교 딱 첫 마디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텐데도 소위 배웠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계속해서 세뇌돼서 못 빠져나오는지 첫 시작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콘서트처럼 합니다. 콘서트처럼 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젊고 예쁜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형태처럼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세뇌에 대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JMS의 외배를 보면 굉장히 밴드를 가지고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어울리는 집단 형태의 집단화 방식에 마치 북한에서 집단 체조하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집단 세뇌를 시킨 후에 교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로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특히 이제 젊고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세뇌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또 일종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조직에서 그게 뭐예요? 포모 증후군? 말하자면 큰 무리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큰 무리를 따라가는. FOMO라고 하는 부분이. 소외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소외되는. 그래서 이제 소속되려네.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데 그 소속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 이론 방식이 아니라 아까 같은 형태의 군무라든가 다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샤잠님께서 저도 88학번인데요. 학교에서 JMS가 엄청나게 회원 모집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동면배에 실 테니까 88학번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플랜카드로 JMS 무슨 성교, 기독교, 보금 이렇게 써있는 그게 그거군요. 그게 그거죠. 어쨌든 대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로운데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주로 접근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갔다고 치더라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황당할 텐데 그래도 그냥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보통 2중, 3중의 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정 정도의 초벌구의가 되면 중벌구의 이후부터는 그 간부들이 붙어갖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때는 일종의 반협박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 일단 이후에는 돈을 착취한다든가 성을 착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근과 재칙으로 돈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 주도 권력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대외적인 활동도 시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끌어오게. 자기 친구를 끌어오게. 그러면서 공범 의식을 심어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방식의 2중,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충규님께서 사회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은 뭔가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초벌구의할 단계입니다. 그건 초벌구의 단계에서는 일정 정도의 권력을 줍니다. 권력을 또 주는 것이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성적 접근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런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일정도 지위를 줍니다. 조직의 중간 정도의 보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얘네들 용어는 보고자라고 합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 본인이 교주한테 피해를 받은 후에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대체제로 넣는 겁니다. 자기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딱 나왔어요. JMS 교주의 피해자 메이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증언이 그거래요. 포섭이 되면 피해자가 처음엔 피해자였겠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 다른 여성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중삼중의 위치를 그래서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위험이나 이런 안 좋은 거를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또 한편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게 복합돼서 심리가 중춘되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되면서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위치가 중간쯤 올라갔다. 그래서 정명석이 얘기하는 만 명을 강간하겠다. 이게 바로 그것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처벌 됐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신도들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정 사회주의를 도와주는 거죠. 검사가 되게 또 뒷받침을 해주고 교수가 되게 뒷받침을 해주고 포스트에 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JMS 신도라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일반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일반 교회로 되나요? 네. 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모여서 또 자기들 예배를 보고 그들이 이 신도를 또 모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중 구조를 갖는 거죠. 실제로 JMS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를. 그런데 유일하게 김도영 교수가 얘기하는 건 정영석이 쓴 친필의 어떤 휘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미용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방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간첩조직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형이 대항해. 그런데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건. 그래서 적발화, 파악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 겁니다. 어쨌든 정영석이 범행이 발각이 되고 지명수배가 돼서 해외 도피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혹은 또 구속이 된 다음 애라도 곳곳에 숨어있는 엘리트들이 다 도와준다. 그래서 검사, 교수,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도영 교수 얘기가 자기의 이동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 출입국 나간 것도 금방 알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검사가 그걸 파악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는 이걸 세출해내야 되는데 이 범법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 교수 얘기가 그거예요. 법조인들 중에 JMS 신도가 다수 있어서 정영석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조력을 받는 것 같고 특히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되어 있을 당시에는 현직 검사가 또 JMS여서 그 사람이 성범죄 수사기록을 몰래 대출을 해가지고 그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정영석에게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빠져나가게끔 많이 해줬다. 아이고 뭐니나 이거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JMS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다 퍼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김도영 교수의 주장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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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범죄에 왜 이렇게 엘리트들이 가담하니까? 원래 엘리트들이 조금 비겁한 거 아니에요? 비겁하죠. 딱 보면 그만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닐 텐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건 왜냐면 자신이 그 지위에 갈 동안 JMS가 후원을 했던 거죠. 일종의 스폰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이기도 가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위에 가도록 그 교회가 도와줬다는 것의 방지인 거죠. 본인도 또 일종의 공범이군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크건 작건 가능해요. 크건 작건. 오히려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JMS는 바지 사장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JMS는 그냥 앞에서 활동하는 그런 바지 사장이고 실제 그를 움직여서 돈이나 권력 같은 걸 나눠갖고 뺏는 거는 오히려 뒤에 있는 배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들의 한 그룹이 핵심 그룹이 한 10여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들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반 JMS 활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정명사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또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좀 있으면 만기예요. 넷플릭스 다큐에 출연한 메이플 씨가 증언을 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지금 그렇다면 구속에서 풀러나오기 전에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석방된 상태로 전통적인 전략이죠. 지금 그걸 진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범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종교인에 대한 비겻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인구가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일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가 5차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국내 개신교신도 중에 이단신자 비율이 최소 6%에서 최대 12%까지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도 결국은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을 테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과세 부분들을 본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들을 세탁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데 뿌려가지고 뭔가 이득을 달성하기도 하고 그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정치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 후원 정치인들이 뒷뱅.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에 누가 어디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런 헌금이라도 이런 회계관리가 되면 상당 부분 이런 형태의 종교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JMS 문제도 그겁니다. 도대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과살 문제를 투명하게만 하더라도 내지는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국회의장 계시는 그분도 종교과살 못하게 막았었던 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이게 해결이 또 좀 안 되는 완전히 독버서처럼 퍼져가지고 손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죠. 표 때문에. 아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법률가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방어해내고 있고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저기 지금 변호인들 보시는 것처럼 물론 그건 권리라고 하지만 이 정상적인 형태의 성범죄 재판도 막고 있는 상태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사실은 용기를 해서 말했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고 계속 그게 지연되니까 항상 그러시는 거죠. 그런 문제 그거를 또 법률인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법률인들 요즘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명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서 주로 주로 성범죄 수십 년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넌픽션 다큐라라든가 이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신이다. 사실은 후편도 지금 기획 중에 있다고 하고 이걸 만든 PD님은 곳곳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약속을 세 번씩 바꿔가면서 누구도 만나야 되고 되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참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실제 관계는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황 프로펠러 배포의 축 오늘 감사했습니다.